오늘은 셰프들과 주부들이 열광하는 초고속 블렌더 제품을 볼게요 미국 유명 브랜드 중 하나인 바이타믹스 초고속 블렌더 22320 모델이에요 강력한 모터와 튼튼해 보이는 트라이탄 용기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코스트코에서 판매가는 59만 9천원이었어요 별도의 할인 행사는 없었답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알아볼 예정이에요 네이버에서 바이타믹스 초고속 블렌더 22320으로 검색할게요 간단한 필터 설정을 할게요 낮은 가격순 해외직구 제외 중고 제외 렌탈 제외 빠르게 보기 좋도록 80대씩 보도록 할게요 부속품들은 건너뛰어 볼게요 코스트코 구매대행 제품이 보이네요 배송비가 8만원인데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스트코 구매대행 샵들도 무료배송에 코스트코 매장보다 좀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군요 가격순서대로 보이는 하이마트에서 볼게요 해당 제품은 2310 제품이네요 롯데홈쇼핑 모음전에서는 2320 모델은 616,570원인 것이 확인되었어요 CJ온스타일에서 2320 제품을 판매중이네요 10% 할인 적용 쿠폰을 제공하고 있어요 스마이페이로 카드사 즉시 할인 이벤트도 진행중이에요 그렇다면 가격을 계산해보면 대략적으로 50만원 초반대로 급격하게 할인되네요 와우 바이타믹스 한국 공식 수입원에서 판매중인 제품이어서 신뢰가 가네요 바이타믹스 2320 모델 상세 페이지를 잠시 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3가지 색상으로 디자인되었어요 쿠팡에서도 볼게요 로켓 배송으로 판매중인지 검색해볼게요 바이타믹스 2320 로켓 배송은 판매중이지 않군요 하이마트에서 2320 모델도 판매하고 있네요 보도록 할게요 카드 혜택 확인해 볼게요 두 카드사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군요 보기 간편하게 최대 혜택가는 57만 8640원이네요 컬러별로 하이마트 상품들이 리스팅되어 있어요 AK몰에서도 판매중이네요 61만 3730원이네요 카드사 청구할인을 적용하면 58만 3044원이네요 롯데홈 쇼핑에서 판매하는 바이타믹스도 61만 6570원에서 청구할인 5% 적용하여 58만 5740원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이마트몰에서도 58만원대로 구매 가능해 보이는군요 전반적으로 카드사 청구할인 또는 판매처 할인을 적용하면 코스트코보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네요 잘 알아보시고 같은 모델이라면 만원이라도 저렴하게 사면 좋겠네요 성공 쇼핑하세요 뷰팡이었습니다 뷰팡